김일수 대표님 시청자분한테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 제품을 애용하고 계시는 소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유행하는 용어가 마스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LED 마스크가 뭔지 또 기업 소개를 점차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셀리터는 뷰티 헬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저희들이 요즘 많이 사랑받고 있는 LED 마스크가 저희들이 주력 제품인데 LED 마스크는 빛에는 여러 파장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인체에 유의한 파장을 저희들이 골라서 홈케어용으로 만든 게 LED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왜 김대표님의 선풍적으로 인기를 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 가까이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효과에 좀 주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 소비자분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최근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으면 보통 사실 그만한 10년간의 과정 이런 걸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감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는데 이게 실패 끝에 얻은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과정 시청자 여러분이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과정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제가 발모제를 개발을 했는데 발모제를 침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킬까 이 부분을 몇 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근저개선이라는 부분들을 알게 됐죠. 근저개선의 원리가 혈액순환을 시키면서 모공을 열어주고 그럴 때 발모제를 침투를 시키면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6년 전에는 실제로 혀에 관련되는 탈모 기기를 출시를 했는데 탈모라는 부분이 발모가 되는 과정까지가 최소한 어떤 시간이 3,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판매를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이 본인이 또 확인을 하고 발모가 되는 과정들을 확인을 하고 또 이렇게 되려면 시간이 워낙 오래 걸려서 이 부분을 피부 쪽에 적용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들이 피부에 맞는 최적의 파장을 찾아서 피부에 적용을 하게 됐던 게 에너지 마스크의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머리와 관련된 발모제 그 연구도 계속하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 혈액에 관련되는 기기가 저희들이 발모제와 같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원조개선에 의해서 피부 모공을 확대시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시청자분들이 갑자기 사우나 얘기를 이렇게 생각을 어뜻 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문의안이기 때문에 어떤 원리인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빛에는 여러 광선 자체에 저희들이 원적에선, 중적에선, 근적에선 이런 파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근적에서는 저희들이 780나노미터 이상의 파장이 육안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조사가 될 때에 피부에 몸속 자체에 침투가 되면서 세포 자체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세포 자체에 자극을 받았을 때 활성화가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이 브랜드가 셀리텐인데 말 그대로 세포가 재생이 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LED 마스크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용하고 사용하기 이전과 사용하기 이후와 어떤 쪽, 어떤 전후의 차이점이 있는지 좀. 보통 효과적인 부분은 본인이 한 번 정도를 썼을 때의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은 가장 먼저 효과를 보시는 게 화장이 잘 먹는다라는 부분들이 대체적인 반응이시고요. 한 일주일 정도면 본인이 피부톤이 굉장히 좀 맑아지고 있다라는 쪽을 느끼게 되고 한 3주 정도면 대체적으로 주변에서 얼굴에 뭘 했냐 아니면 얼굴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 상태는 굉장히 개선되는 건데 3주만이면 굉장히 강하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고객분들의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한 3주 정도면 주변에서 알아볼 정도의 효과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이런 헬스케어 이런 쪽에 워낙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또 헬스케어는 대충 자본도 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 시장이 대부분 대기업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대기업의 LED 마스크도 제 기억으로는 저는 신문사 논설이기 때문에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뭐 대기업 LED 마스크보다 완전히 이렇게 시장을 뒤엎고 시장을 덜 만큼 이렇게 인기를 끌어드는 그런데요. 특별한 강점이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LED 마스크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이 선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초기에 LED 마스크 시장에 뛰어들면서 결국은 효과라는 부분이죠. 저희들이 경영의 이념 자체가 오직 효과만을 고집합니다라는 게 경영의 이념인데 모든 부분은 결론은 효과만이 얘기를 해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술력에 저희들이 집중한 부분이 지금의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요. 이 중소기업이라고 이렇게 매출액 대비해서는 그렇게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실 대기업 제품보다 이렇게 셀리트론의 LED 마스크 같은 거는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있잖아요. 이 가격에 대한 저항감을 느끼지 않고 상당히 굉장히 선호한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초기에는 가격적인 부분은 굉장히 부담이 됐었죠. 저희들이 프리미엄 제품 같은 경우가 170만 원이 넘는 부분인데 일반 사람 쉽게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이해를 하기 전 과정은 굉장히 170만 원 이상의 기기를 쓴다는 거는 아주 특별한 분들만이 쓸 것이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원래 이 제품 출시의 컨셉 자체가 피부과나 에스테틱이나 가지 않고 비싼 화장품 쓰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사용을 하면서 피부과에 가는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면 그게 저희들이 제품의 컨셉이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효과를 보신 분들이 나오고 또 저희들이 렌탈이라는 부분들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화장품 값이라든가 피부샵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따져보면 이동거리라든가 이런 시간적인 투자를 제약을 받지 않고도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오니까 가격적인 부분들은 저항은 없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김 대표님께서도 렌탈이라든가 뭔가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데요. 그 관계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렌탈을 도입을 함으로써 굉장히 보편화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실질적으로 월 2, 3만 원대 아니면 3, 4만 원대면 충분히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에스테트 이상의 길이치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주변에 소문이나 입소문이 나면서 실질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이나 부담되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은 렌탈 사업이 굉장히 있겠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렌탈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오면 신청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좀 관심 말씀 드릴까요? 네, 네. 온라인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홈피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으시고 또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 채널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해피콜로 편하게 굉장히 안내를 드리고 피부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죠. 네, 상당히 일반 소비자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면요. 사실 국내에서 그렇습니다는 아까 중국 얘기도 그분의 이렇게 제품에 비해서 접근성이 좀 우리가 이제 접촉하지 않다.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만큼 해외에서도 인기를 많이 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에 좀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들이 해외 전략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고문적인 상황은 저희들이 일본의 도쿄에 이스탄 백화점이 있습니다. 이스탄 백화점에 참 안타깝게도 한국 브랜드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K-뷰티라든가 뭔가 해서 그렇게 인기를 끄는데요. 당연하게 많을 줄 알고 이스탄 관계자를 만나러 실제 매장을 확인했었는데 1층이나 화장품 브랜드에 한국 제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스탄 백화점에 저희들이 6월달, 6월 25일부터 저희들이 단독 매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 쪽에서는 K-뷰티의 충격적인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희들도 상당히 이스탄 백화점의 입점 자체를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마 그 계기가 일본의, 저희들 한국보다는 LED 마스크 시장 자체가 일본이 지금 초창기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대치가 저희들도 일본은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 특히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쪽에서 VIP 대상에 저희들이 프리미엄 전략 마케팅을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현장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원래는 저희들이 해외 수출이 단순 수출이 아니라 뭔가 저변이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해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지 여러분 잠시 제가 옛날 민간연구소에서 세계영향을 추진해서 이렇게 일본의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데요. 일본의 화장품 시장은 상당히 국수지 풍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게 뚫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런 걸 이렇게 뚫었다는 건 아마 대단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바탕이 돼서 아마 다른 시장을 진출하는데도 굉장히 셀리턴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는데 이게 조지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다 보면 이것도 또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이 중소기업의 그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 비단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렇게지만 이 삼성전자가 오히려 협조를 요청했다면요. 그 관계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쪽에서 뷰티 쪽에 LED 마스크에 관심이 있는데 협업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저희가 와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죠. 저희들이 고당시만 하더라도 현재보다는 인지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그럴 때 삼성전자를 통해서 저희들 오프라인 쪽에 확장도 할 수 있고 또 대기업의 이미지적인 부분들도 저희들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었고 아마 지금 1년 남짓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요즘 매출이 삼성전자를 통해서도 폭발적으로 현재 증가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가장 표본적인 어떤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여튼 저희들도 요즘 최근에는 더욱더 삼성전자의 저희들이 프로모션이나 이런 협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IT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의 강점이라는 것은 다른 쪽에 응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관심은 셀리턴이 다음에 어떤 제품을 내느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다음에 핸드폰이 어떻게 될 것이냐 다음에 애플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제품 나오기 전에 관심들이 많은데요 그런 만큼 이게 셀리턴의 다음 제품, 다음 아이템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좀 간단히 소개해 주셨을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해요 저희들이 현재는 마스크를 제외하고 지금 혀에 관련되는 제품이 저희들이 지금 1월에 출시가 됐다가 지금 솔드아웃 된 상태에서 이번 주부터 판매를 다시 재결하고 있고요 목주름에 관련되는 개선에 효과가 있는 제품을 저희들이 이달 중에 출시 예정입니다 아마 CF를 통해서 다음 주 정도부터 시청자분들은 보실 수가 있을 건데 목주름이 실질적으로 참 쉽지가 않습니다 화장품, 전용 화장품도 실질적으로 효과나 아니면 수술이나 여러 어떤 기타 시술적인 부분들이 참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은데 저희들이 수년간 목주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소를 시킬까라는 파장을 좀 깊이게 진행을 했던 결과가 저희들이 상품 출시가 지금 곧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리턴에 이 제품 나오면요 LED 마스크와 함께 이 목주름 피기하는 것은 선물로 최고의 선물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클레이 제품은 대학병원에 저희들이 임상을 거쳤습니다 정도에 많이 좋아졌다 좋아졌다 이런 임상 결과 데이터를 보면 100%가 효과를 본 걸로 나오니까 저희들도 대단히 놀랐죠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이고 참 오늘 귀하신 분을 만났은 것 같고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좋은 정보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창업을 여러 번 하셨다면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도 실패해서 이 아이들을 얻었다 그러시는데요 이렇게 얼굴 보니까 LED 마스크를 해서 전부 이렇게 이렇게 전부 이렇게 피부를 깨끗해서 하셨는지 제가 보기에는 창업을 많이 해가지고 실패하신 분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얼굴이 좀 많이 안 좋았었죠 그렇습니까 그 과정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학습지 회사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입시 학원 전혀 다른데요 네 그렇죠 입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늦게 끝나고 새벽에 끝나고 하다 보니까 몇 년 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뭐 이 여담입니다마는 초저녁에 소주 한잔 마시는 게 굉장히 그게 참 바람일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번 했던 사업을 실패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모제를 개발하면서 지금의 어떤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됐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있고 아주 굉장히 소중한 제품이 내려면 과정이 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시청자분에게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LED 마스크 관련해서 이렇게 성공 궤도를 갖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초기 단계에는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자금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대부분 다 여기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 같은 거 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제 1세대가 2014년도에 출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출시를 할 때의 부분은 디자인이든 전혀 고려를 못했죠 그냥 얼굴에 빛만 쏘이면 얼굴이 개선되니까 기능적인 부분만 신경을 쓰고 제 제품 출시를 했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디자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했겠죠 그런 과정에 제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근경색이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송 중에 심정지가 한 두 번 오고 또 병원 주치의께서는 생존 확률은 한 3% 정도 정상인이 될 확률은 거의 기대치를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체온요법을 한 3일 정도를 체온을 늘어뜨렸다가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체온을 올렸는데 기적적으로 현재처럼 건강을 찾게 됐죠 본인이 이렇게 김 대표님께서 이렇게 건강상으로도 어려움을 하고 또 이제 LED 마스크라든가 앞으로 이런 것은 피부 미용이라든가 또 사람이 노화 방지라든가 이런 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남달리 이렇게 기업으로 운영하시면서 사회적 책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직원들한테 강조하신다고 해요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번 건강상을 한번 가다가 오늘 어떤 과정이 있다 보니까 좀 어쨌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전과 달라졌다라면 세상 보는 눈이 많이 좀 바뀌었는데 하루하루가 굉장히 좀 소중하다라는 부분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 다행스럽게 저한테 이런 운을 주셔가지고 이 운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되느냐 어쨌든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주변도 같이 사회적으로 돌아보는 게 사회적인 기업으로서 기본적인 상황이 아니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내의 사회공원 TF팀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좀 단순하게 기부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이 사회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 지금 그 방법들을 찾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마인드가 계속해서 이렇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신 이런 입장에서 그런 마인드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확고하게 김 대표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신 거를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를 생각되는데요 또 한 가지 이제 이렇게 뭐 노화 방지다 뭐 이렇게 하면 허위 간 것들이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피해가 이제 이쪽 분야도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김 대표님이 제품을 홍보할 때 과장 광고 허위 간 것보다는 제품의 체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효과를 본 상태에서 이렇게 뭐 구전 마케팅이든 모든 체험해야 하는 광고 앞서가지 말고 체험해야 하는 광고 이런 쪽으로 기능 중시 효과 중시의 광고법으로 해서 그것도 또 이렇게 눈길을 대는데요 그 관계에 좀 말씀해 주실까요 철저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과만을 고집을 하는데 이 효과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주장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비자분들이 사용을 해보시고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또 주변에 전달이 되고 가장 같은 기본적인 마케팅의 근본은 이 효과를 어떻게 잘 만족도를 드릴 수 있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임소모 마케팅에 기본을 두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군요 김 대표님이 이제 제가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했잖아요 이렇게 암행 방송 준비를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김 대표님이 업무하시는 중에 이렇게 기술 개발이든가 사회적 책임이든가도 중요하지만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의 이렇게 어떤 게시판이든가 뭔가 통해서 이런 의견들 이런 거에 상당 부분 많이 그쪽 분의 시간을 많이 해서 그때그때마다 소비자들의 평가 소비자들의 예를 들어서 불만사항이 있으면 바로 고객에 흡수하는 보통 제품이 잘 되다 보면 그런 거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신경 쓴다 그거 한 가지 좀 마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하루 일과 중에 저희들이 홈픽이나 이런 게시판에 문의글 이런 의견들 이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기본적인 업무의 시작이 되는데 저희들이 판매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제품을 셀리턴의 제품을 쓰시는 분들이 정말 잘 샀다 두고두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드릴까 이 부분들의 회사로서는 사활을 걸고 만족도를 들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 준비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제품 위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셀리턴이 이렇게 아주 훌륭한 기술 또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문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면 역시 중소기업장에서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대표님을 포함해서 인재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재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특별히 그 직원에 대해서 남다른 관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데에 신경 쓰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어느 기업도 다 중요합니다만 제가 역점을 두는 부분들은 R&D 쪽입니다 어쨌든 미래의 먹거리는 R&D 쪽에 얼마만큼 저희들이 투자를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R&D 쪽에 우리 국내에 지금 어쨌든 이 디바이스 쪽도 앞으로 이 IoT나 이런 AI 부분을 어떻게 잘해서 소비자분들에게 편리성을 가져다 주느냐라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중소기업입니다만 R&D 쪽에 한 번 10명 이상의 집중적인 연구직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인력 확보가 대단히 제일 어렵죠 실적으로 저희들이 해보면 사업이 잘 될 때는 시도를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어렵고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다 보니까 또 R&D 부분을 또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은 가장 어떤 우선순위가 R&D에 역점을 두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셀리턴이 이게 국가의 국민의 보건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다를 기업문화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도 관심이 될 거로 기부하고 있는데요 셀리턴의 기업문화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완성 단계는 아닙니다만 제가 추구하는 부분은 집에 있는 것보다가 회사에 출근하는 게 더 즐거울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창의적인 아이들을 가지고 그런 분들 지금 현재 영입도 하고 있고 문호도 많이 열려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인재분들은 저희 회사에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표님이 이렇게 이게 지금에 오기까지 상당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실패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다 보니까 그게 얼굴 표정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푸덕한 분위기 그 자체가 아마 기업문화를 읽을 때 굉장히 도움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제품의 가치에 인보디드 체화돼가지고 아마 나와서 그만큼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이렇게 혁신성 내지는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방식이 혁신성장이거든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전부 혁신이긴 하지만 요새 대통령께서도 혁신성장하면서 중소기업, 중소기업 해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셀리턴에 아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문제라든가 또 기업의 내부의 문화라든가 또 고객을 생각하는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이렇게 표본이 될 수 있는 이런 혁신성장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혁신성장에 대해서 김 대표님이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업 아이템을 선택을 하고 집중화를 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저희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인체에 가장 집중화를 해야 될 게 뭔가라는 게 찾는 게 저희들이 우선 순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를 어떻게 저희들이 뛰어야 될까라는 부분들의 컨셉을 잡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집중을 하는데 그 결과가 특히 화장품이 남들은 주력을 할 때 저희들이 뷰티 디바이스 쪽으로 시작을 했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도 해외에 좀 많이 나가 봅니다만 뷰티 디바이스 시장 자체가 앞으로는 진짜 현재로서는 블루오션 시장인데 누가 먼저 진짜 효과 있는 부분들이 자리를 잡느냐가 앞으로 판도는 대단히 많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혁신은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게 혁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배들 위해서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까 인재 문제 이렇게 했는데요 좀 시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청년들 이렇게 해서 사실 고용 문제에서 굉장히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LED 마스크뿐만 아니라 이쪽볼의 선도는 또 젊은 사람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단 말이에요 선배 입장에서 또 성공한 기업 입장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고용 문제에 이렇게 고민하시는 청년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렵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경영하시는 중소기업 대표자분들이 만나 뵈면 사람이 진짜 없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준비가 돼 있다라면 정말 일할 곳은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단순하게 어떻게 대우를 해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가서 그 회사를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라는 그런 내면의 준비가만 되셨다라면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대단히 많다라고 저는 주장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있잖아요 특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원고 없이 제 질문 없이 시청자 여러분한테 허우식 분야 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셀린턴을 좀 지켜봐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건강이 한번 어떤 계기를 통해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이런 기업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평소에 있었는데 제가 그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었고 그 계기가 대단히 우리 소비자분들이 많은 성원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오늘의 이 상황을 맞이했는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서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는 1등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이 자리에 나오신 것에 대해서 한국경기TV 임직원 대신해서 제가 이렇게 대신해서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다시 모실 기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나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셀린턴의 김일수 대표님과 오늘 인터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아마 모든 그 기술 거기에 따라서 소비자를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 그리고 사실 지금의 그 사회적으로 뉴트렌드에 해당되는 부분의 어떤 트렌드리 인식으로 안목 그리고 이렇게 초기 단계 초심이라든가 이런 쪽 모두 녹아있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많은 경험을 통해서 기업을 읽다 보니까 이러한 그 LED 마스크 같은 이런 선풍적인 대기업들도 오히려 기업을 기술을 요청하는 그래서 대기업들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이렇게 셀린턴과 같이 업무를 하자는 이런 새로운 풍토도 만들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의 기업 세계 기업을 성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집사하는 것을 마지막 당모하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